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22편입니다 지옥에서 되돌아온 의뢰인분들의 사건 해결 승소 사례 5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 의뢰인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고 이미 해임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했던 부분이고요 이 징계 사유, 해임에 이를 정도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해임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사안이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발생 경우에 비춰봤을 때 사실을 오인했고 즉 징계 사유가 부존재함을 제가 주장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해임에 이를 정도의 어떤 처분 사유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제가 입증을 했고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원처분,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행정청의 처분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는 20%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때 판결을 들으러 직접 의뢰인분이랑 옆에 앉혀놓고 갔는데 20건을 판사님이 선고를 했는데 저희 사건이 제일 마지막 사건이었는데요 앞에 19건은 전부 다 기각이었어요 즉 원처분, 행정청의 처분이 다 합당하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담당한 그 마지막 20번째 사건에 대해서만 취소를 해주셨어요 제 옆에서 그 의뢰인분이 펑펑 울면서 했고 저만 크게 웃고 있었죠 저는 이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탄핵을 했어요 제가 막 소리치면서 그때만 판사님이 저한테 아니 왜 검사처럼 행동을 하냐고 저한테 행정소송인데 검사처럼 행동을 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막 질책을 했던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 사안도 아무래도 경찰관으로 복직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가끔씩 통화를 하시는데 해임된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해임이 당했다고 입증이 돼서 지금 현재 경찰관으로 좀 잘 생활하고 계시고 지금 정년까지 몇 년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판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울어버린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재판을 하면서 실제로 의뢰인분이 눈물 흘릴 때 같이 진짜 실제로 그냥 살짝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울었던 경험이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경법 위반 행정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제가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서울구치소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만났고 중간에 제가 사건을 담당을 했을 때 그 전에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10팀 정도의 변호사를 쭉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고 바꾸고 선임하고 그냥 그만큼 변호사 계속 안 맞았던 거거든요 10팀을 이미 선임했던 상황 속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11번째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 사건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보니 조금 문제된 부분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 잘 설명을 했고 우선은 보석으로 석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상황 속에서 우선 보석으로 석방을 했고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횡령 사건은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하면서 회사에서 문제된 그 자금을 사실 변제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횡령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옥 같은 구치소 상황에서 만나서 사건이 잘 처리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의뢰인이 최후 변론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약간 눈물이 났던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의뢰인 어떤 그런 분노의 상황 억울한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6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상황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됐는데 무려 6년이나 실형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처음 선임을 해서 사실호인 법류의 주장을 했고 결국 그 부분이 전부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는 게 재판장님이 판결 선고하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질책을 많이 당했었고요 부동산 신탁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 신탁과 담보 신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판사님이 이 변호인은 관리 신탁하고 담보 신탁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핀잔을 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신탁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강의를 듣고 이 재판장님이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관리 신탁 과정과 담보 신탁 과정을 둘 다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다가 재판장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제가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변론을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판장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하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결과가 잘 나와서 결국 전부 무죄가 선거됐던 부분이고 이 사건도 제가 아마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기억이 남았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무고혐의인데 이 의회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법정 문외안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을 너무 세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소임 조사를 잘못 받았고 그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고 법정 구속 또 법정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되면 당사자가 납득을 못합니다 갑자기 구속돼 버리니까요 자기가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 못한 상태에서 바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이분도 법정 구속이 됐었고 항소심에 또 제가 선임을 해가지고 이게 나쁜 의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이게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상한 사건에서는 제가 뭐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좀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아무튼 무고혐의였는데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상황 속에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와서 석방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추가로 이제 형 만기로 인해서 석방이 될 상황 속에서 추가 기소가 되는 바람에 2년을 이미 살아서 석방이 될 상황 석방이 안 된 상황 속에 또 재판을 받아 버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굉장히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죠 회사 대표님이셨는데 이것도 업무상 횡령이라고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나가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됐었죠 하지만 제가 담당을 해서 결국 이것도 지금 검찰이 문제 제기한 그 공소 사실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무죄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고 이건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돼서 결국 회사 운영에 차질 없이 무사히 복귀가 된 사안인데요 보석으로 중간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론을 하다가 변론을 하다가 제가 눈물이 난 사안이에요 변론을 하다가 제가 왜 울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그 의뢰인 분이 너무 오랜 과정 속에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서서 서히 서서 변론을 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기 때문에 그때 여자 판사님이었어요 주심 판사님이 굉장히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제가 선고할 때도 그 판사님 얼굴을 봤는데 저를 또렷이 쳐다보면서 정말 근데 저는 이렇게 선고하실 때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서 조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의 변론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유예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을 해 주시면서 집행유예를 해 주신 그 여자 판사님에게는 깊이 감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금 앞으로 맞는 제 사건에 있어도 제가 또 충실하게 변론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변호사로서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꼭 저희 법인이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있는 그대로 조언을 드리니까요 지금 본인이 처한 어떤 공소장이라든지 판결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답신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 그리고 현재 사건화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상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상담 물어보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변호사가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비를 받지 않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내용을 보고 있는 그대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